조금 더 고픈데 갈비 쫄깃쫄깃가 있네요 가시겠습니다 구구가 맛있어 음 처음 먹는 갈비는 처음보는다 맛있다 대박 맛있다 음 잘한다 흑잼을 바라다 진짜 맛있네 흑잼도 심심이 많이 맛있네 과기 맛있네 다 익으면 돈 주고 못 사먹는거지 음 맛있다 흑잼 흑잼 아 이거는 돈 주고 못 사먹는거지 흑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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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생리 마지막에 밥을 비벼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남자 호박 맛있고 김치도 맛있습니다 최고 다